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 가을 날씨인데 이런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멋진 행사에 제가 무대에서 이래서 너무나 영광을 드렸습니다. 포항 문화축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제가 사실은 이 5단 근반을 연주하는데 오늘 5단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만 색치가 좀 덜 되었습니다. 이게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확인을 하고 연주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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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